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북한의 내부 동향 가운데 김정은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물놀이장, 승마클럽 등 소위 주민 편의시설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5월 1일 경기장의 계보수를 지시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언론을 연일 비난했죠.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산 책임을 전가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이나 임진강 월북자 사살 등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뉴욕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 박기련 외무상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참석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정세분석총괄과의 이메지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에선 김정은의 건설 현장 방문이 눈에 띄는데요. 시찰한 곳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김정은은 소위 주민 편의시설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월 23일 문수물놀이장,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 현장과 구강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9월 29일에는 김일성 대학교 교육자들을 위한 아파트, 북한 말로는 살림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살림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 현장은 김정은이 최근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특별히 이곳에 관심을 갖고 현지 지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 승마구락부 공사는 김정은의 지시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앞두고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의 건설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 승마구락부 현지 지도에는 최룡해, 장성택, 박태성, 마원춘이 동행하였고요. 먼저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따르면 문수물놀이장은 실내물놀이장인데 외견상으로는 원형 형식의 지붕에 유리를 씌워서 채광을 보장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주변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모레터 배구장 등 체육유희시설들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체육시설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완성이 된다면 평양에는 모란봉 기슭에 위치한 개선 청년공원 유희장과 릉라인민유원지, 그리고 문수물놀이장까지가 하나로 이어져 광대한 문화오락구역이 형성되는 것이죠. 김정은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무려 벌써 네 번째이고요. 지난 9월 17일에도 방문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렇듯 한 곳을 짧은 간격으로 연이어 방문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까지 중공을 독려하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김정은이 방문한 미림 승마구락부 승마클럽도 기존의 승마장을 김정은이 지시해서 지금 리모델링되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승마장으로 리모델링하라고 김정은이 지시함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주민 여가시설 건립을 목표로 진행 중인 건설사업 현장을 김정은이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목표로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최근 북한 내부에서 체육 분야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9월 24일 김정은이 북한 최대 종합경기장이라 할 수 있는 5월 1일 경기장을 방문한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9월 24일 5월 1일 경기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최룡에 장성택, 로드철, 리용수 등이 동행하였고요. 평양 능라도에 위치하고 있는 5월 1일 경기장은 집단체조 아리랑의 공연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찰을 하면서 김정은은 경기장 내 여러 가지 시설에 개보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지시하면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종합경기장으로 새롭게 변모시키자고 하면서 문명국의 채모에 어울리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 보수하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북한 내부 동향이 있었죠? 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동국권 사회주의 붕괴나 중동 민주화 시위 등을 거론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경계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이렇듯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조한 이면에는 청소년들 사이에 외부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의식, 경계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시기상 추수철인 만큼 가을거지 성과를 독려하면서 전국적인 농민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북한 내부 동향에 이어서 대남동향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죠. 지난 9월 21일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곧이어 북한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북한은 9월 21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후 연일 우리 정부와 보수 언론 등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북한의 비난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 둘째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 대한 비난 셋째, 보수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임진각 월북 남성 사살 사건 등을 소재로 한 비난 기타 우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난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대화 의지를 악용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는데요.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아량과 인내의 결과였으며 이를 남측의 원칙론의 승리로 평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왜곡하는 현실기만행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중앙통신보도를 통해서 괴뢰폐당이 대화 있는 대결을 추구한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고 이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소위 국내 보수 언론들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9월 21일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을 국내 언론에서 대거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인용 보도의 내용이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지난 8월 북한에서 리설주 관련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은하수 관연학 단원 등 9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태양의 존엄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일성 일가의 성역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회의나 대북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발언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9월 29일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기자 답변 형식으로 지난주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북한 2013회의와 미국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의 연구 내용 등에 대해서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광대 노름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브루스 베넷 박사가 언급한 붕괴론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 붕괴 여론 조작이며 허망한 괴변이라고 하면서 붕괴 직전에 이른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 괴뢰 정권이다라고 강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정말 많은 비난이 있었네요. 그 밖에 지난주에 있었던 다른 대남비난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6일 법민리언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근본 사건이 대화 상대방과 통일 애국 세력에 대한 적대의식이 표출된 것이고 동족 대결을 노린 파쇼적 광란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안법 철폐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임진강에서 있었던 월북자 사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9월 26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비난을 했고요.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적십자 중앙위 명의로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규탄과 심판을 호소하였습니다. 네, 북한이 다양한 소재들로 대남비난을 지속해 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대외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 북한 대표가 참석하여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68차 유엔총회가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박기련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는데요. 9월 26일 핵군축과 관련한 유엔 고위급 회담에서 박기련 단장은 연설을 통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27일 비동맹 국가 상급회의에서 박기련 북측 단장은 6.15 및 1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럼 그 밖의 대외 동향 가운데 특이할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몽골과 같은 전통적인 우호국들과 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북러관계에 있어서 9월 22일 나진항에서 나진하산 철도를 개통한 것과 관련하여 9월 23일 북러 친선 협조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이번 나진하산 철도 개통이 2001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모스크바 선언의 성과라고 강조를 하면서 양국 간 경제와 교통운수, 주민봉리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수송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평양에서 9월 24, 25일 양일간 북한 몽골 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9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무역상을 대표로 하였고 몽골의 경우는 농업공업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회의를 진행했는데 관련 내용의 의정서를 체결하였다고 중앙통신에 보도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주민 편의시설을 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독렬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분위기를 고치시키면서 이를 김정은 우상하와 최재결속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추수철인 만큼 가시적인 추수성과 달성을 위한 주민동원과 독려도 지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남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네, 대남 측면에서는 14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남 정책을 비난하고 6.15, 14 등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상가족 상봉행사 무산과 관련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비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우호국과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면서 특히 유엔총회 시 대표단장 연설 등을 계기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총괄과의 이미지사분가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만큼 남북관계에서도 긍정적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